눈 성형을 하기 적당한 시기나 나이를 물어보시는 환자분이 있어요. 조금 더 처진 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, 아니면 지금 미리 하는 것이 좋은지. 그런데 아무래도 처진 양이 많거나 그러면 절개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또 가급적이면 미리 충분히 기다려서 많이 처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서 좀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